좋아요! 구독! 가여운 것들이 이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편집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음악상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을 제가 배제해 왔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이유가 더 페이버릿이었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왔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10분 만에 꺼버렸어요. 왜냐면 나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는 그게 어디서 봤냐면 비행기 안에서 봤어. 비행기 안에서 봐가지고 조그만한 화면으로 그걸 보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10분 만에 꺼버렸는데 안 맞는다 생각하고 그냥 안 보고 오셨어. 근데 이번에 가여운 것들이 후보에 11개 부문에 올라왔고 보게 된 거죠. 저는 다 안 봤으니까 제가 재밌다, 재밌없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안 봤고 안 봐왔어. 이번에 처음으로 가여운 것들로 인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봤을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최고 외과의가 있습니다. 윌렘 대포예요. 의사이자 과학자 같은 건데 벨라가 움직임이 이상해. 걸음도 이상하고 이렇게 걷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 그래서 얘가 왜 이렇지? 미쳤나? 혹은 또라인가? 혹은 애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산 거야. 근데 또 산모네? 임신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를 살려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과학자이자 의사가 그 애를 꺼내서 그 애의 뇌를 꺼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뇌와 바꿔친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가 애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였어. 애인 거지. 근데 되게 성장이 빠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걷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말도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표정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관찰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조수 중에서 맥스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맥스한테 얘를 기록하라고 해요. 이 맥스는 얘를 보니까 어? 예쁘거든. 예쁘거든. 그래서 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너 결혼할래? 얘 좋아하지? 결혼해. 라고 하면서 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맡은 변호사라고 해야 될까? 공증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마크 러팔로야. 마크 러팔로가 어? 내용을 딱 보니까는 뭔가 이상하거든. 벨라를 딱 봤더니만 아? 얘 예쁘네? 얘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람둥이 같은 사람.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 요거 내가 가로채야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뭘로? 아... 그래서 이 여자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 마크 러팔로를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서 이제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인생을 배우게 되고 그 인생을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온 내용이 가연 것들입니다.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 아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려야 될 걸 이제 말씀드리네. 수위가 많이 셉니다. 많이 세고요. 거침없어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제 마음속 아카데미 작품상은 가연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로고스 란티모스 감독 잘 몰랐다고 잘 모르고 영화 본 것도 없어. 근데 가연 것들로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제가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요로고스 란티모스 작품은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고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요. 팀버튼이라든지 미셸 공들이라든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근데 그 자기만의 세계가 똑같은 사람들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만의 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놓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성 있고 또 누구야 저게 뭐야 이 밤은 짧아 걸어 이 아가씨야인가 뭐 그런 거잖아 그 감독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연 것들 요로고스 란티모스가 딱 그 꼴이었어. 나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런 작품이었어. 작가주의? 아 글쎄요. 작가주의인가? 작가주의인가? 그냥 저는 개성 있는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타입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감독인지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찾아보니까 더 랍스타도 그렇고 더 페이버릿도 아마 그렇겠죠? 되게 괴상망측한 영화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카데미가 끝나면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요로고스 란티모스가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한다잖아. 어 되게 잘 어울리네요. 환영할 만하네. 어쨌든 그 전반적인 룩, 느낌, 식구금, 의상, 미술, 카메라 쓰는 거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오페나이머와 가요한 것들 둘 중에서 하나 뽑으려면 저는 무조건 가요한 것들을 뽑습니다. 오페나이머는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크리스토퍼 널란 감독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페나이머를 점수를 낮게 줬냐. 아니요. 높게 줬어요. 4점이에요. 근데 제 취향으로 보자면 가요한 것들이 더 가깝다는 거지. 그만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가요한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기 지지는 것만 봐도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영화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 정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내용은 다를지언정 이야기하는 방식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랑 거의 비슷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도 그냥 일반 영화가 아니에요. 일반 영화가 아니라 거의 뮤지컬 영화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야. 막 뒤에 배경을 일부러 세트처럼 만들어 놓다든가 오히려 더 연기를 더 과감하게 연극처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요한 것들이 거의 그 꼴이야.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가요한 것들을 좋아하시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좋았던 점으로는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카메라가 저를 눈을 눈을 휘둥그라게 만들더라고요. 대체로 광각을 쓰더라고 광각을 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리려고 하는 방식이었고요. 인모를 보여줬다가 줌아웃을 하면서 점점 더 먼 방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던가 혹은 아예 그냥 프레임을 가두는 거지 광각을 쳐서 어안 렌즈를 써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양 사이드를 아예 껌없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이었고 그 와중에 누군가가 훔쳐본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촬영 방식이 독특했고요. 영화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컷들을 나누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이 또 미치더라고. 음악이 장난기 넘치는 음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현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타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되게 장난기 넘치게 막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기묘하고요. 괴상하고 괴라래요. 노래들이. 괴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음악들을 장난스럽게 이렇게 같이 묻어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코믹하더라고. 포스터에서도 보면 나오겠지만 포스터도 되게 지괴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기 괴 뭐 이런 묘 이런 쪽의 단어들이 잘 어울리는 음악 이미지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 내가 이번에 상이 있나? 음악상이 있었나? 음악상이 있구나. 음악상 음악이 너무 잘 묻어나. 그리고 그게 고전 느낌도 들어요. 고전에서 썼던 방식들 클래식한 느낌들 그런 것들도 주거든요. 들어보셔야 돼. 결국엔 이걸 얘기할 수 밖에 없구나. 성관계 장면에서 벨라가 절정에 다달을 떠 있어요. 절정에 다달았는데 갑자기 클래식한 고음이 갑자기 얘가 입을 딱 벌리자마자 클래식한 고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너무 웃겼어. 매치가 너무 좋아. 기억나세요? 가요한 것들이 SF라는 걸 알고 갔잖아요. 알고 갔는데 보면서 시대가 완전히 과거시대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프랑켄슈타인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SF를 완전히 입고 있었어 근데 한 40분쯤 돼서 마을 전경이 딱 드러나는데 어 SF인거야 아 이게 실험 가능한 그런 시대로 설정이 돼있는거야 그러면서 옷도 이해되고 의사가 실험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SF적인 요소들이 나오는데 오묘해 오묘해 되게 테마파크를 보는 것 같고 뭔가 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세트장을 보는 것 같은 아날로그틱한 무드가 나요 제가 아까 그래서 미셸공대리를 언급했던게 뭐였냐면은 CG를 분명히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틱한 어떤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직접 지은건지 실제 장소인지 테마파크인건지 아니면은 뭔진 모르겠는데 아 같은한 그림이 그렇더라고 난 아날로그틱한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셸공대리꺼를 좋아하는데 모든 소품을 다 만들잖아 근데 세트장도 거기도 만들어 놓은거 같았어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미술적인 느낌들이 스팀펑크 느낌 그리고 이 개그들도 되게 많은데 성인 개그들이 나와요 성인 개그들 하나 기억나는게 뭐냐면은 그 춤을 딱 추고 나와 막 이상한 되게 독특한 춤을 추고 나와 엠마스톤이 딱 앉자마자 상대편에 자기랑 같이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엠마스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윙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하는거야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니깐 저 뒤쪽에서 이렇게 윙크를 하고 있다고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윙크를 하는... 아 그거 너무 웃기고 벨라가 성매매 업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30프랑을 받았다고 그랬나? 30프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덩칸이 아 그건 좀 싸게 받은 것 같다고 아 이게 참 애매한 개그더라고 그리고 성관계 장면들 너무 웃겼어요 야한게 아니라 수위는 되게 센데 이제 이쯤 되면은 그런 것들 많이 받잖아요 그런게 이제 야하게 다가오는게 아니라 너무 웃기게 다가오는 거야 영화의 5분의 1 정도가 성관계 장면이에요 저는 그게 그것도 놀랐어 헐리우드에 3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섹스고였거든요 근데 가여운 것들은 진짜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절차를 밟고 있구나 그 정도에요 5분의 1이 성관계 장면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의상도 되게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의상상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SF와 과거를 절묘하게 섞어놓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깨봉이 되게 커요 어깨봉은 되게 큰데 그 하의는 되게 짧단 말이야 그러면서 섹시미를 또 강조한단 말이지 뭔가 적절했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적절했어 진짜 그리고 의상 만든 그 메이킹 영상도 봤어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 여자들의 그 어떤 드레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저는 없거든요 저는 완벽한 거의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일단 애들이 못 본다는 거 두 번째는 진짜 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나 이게 또 솔직히 쉽게 표현이 됐으니까 뇌를 빼가지고 뇌를 넣어서 얘가 아기처럼 됐다 그래서 아기에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이게 아기 성장 과정이에요 구강기가 있고 뭐 생식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시면 이게 뭐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 중에서 가장 쉽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려울 수 있다 뭐 만약 예를 들면은 할머니 극장 가서 이 영화 봐야 하고 딱 할머니가 갔어 할머니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 할머니는? 그런 느낌? 이 정도면 되게 대중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마스톤이 롬을 던진 연기를 놓칠 수위도 상당했는데 이해도가 높았던 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이런 예술 영화? 아트 영화? 뭐 로 보일 수 있는 작가주의의 영화들 중에서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설명을 쉽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상류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있거든요 상류사회는 자신을 파멸시킬 거라고 상류사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어떤 순수한 사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상류사회에 대한 어떤 고리타분한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여자 벨라라는 사람이 편견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요로고스 란티모스 작품 같은 거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순수한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덩칸이 그랬고요 신이 그랬고 다른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누가 해주셨는데 신화적인 내용을 차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갓이라고 부르잖아요 완전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의 딸처럼 묘사가 된 건데 이게 제가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들을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어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갓이라고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험에 관한 여성에 대한 모험 여성이 떠나는 모험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는 이 포스터들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는 극장용입니다 극장용이고 근데 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극장 가셔서 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사람이 없는 부분 좌측 우측 확인하셔서 가장 사람이 없는 부분 그리고 옆자리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 이렇게 좀 널널한 부분에 앉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덜 민망해요 난 올해 아카데미는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작품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상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걸로는 여우주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은 좀 애매해 감독상 감독상 감독상도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각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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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집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술상 아 미술상은 내가 왜 안 적어놨지 미술상 안 적어놨지 미술상 아 근데 미술상은 진짜 모르겠어 빡세 미술상 빡세 왜냐면 밥이 있죠 플라워킬링문 있죠 나폴레옹 있죠 오페나이머 있죠 가요한 것들 이 미술상이 의상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미술상은 좀 애매하고 의상상 이건 100%일 것 같아 분장상은 아니야 음악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웬만하면 냉정한데 이건 좀 취향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향저격 제가 취향저격을 하면은 아무리 작품이 안 좋아도 이렇게 화살이 꽂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작품도 워낙 좋은데 취향저격까지 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미치도록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놀아 ide이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